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전 끝에서부터 인원희씨, 정인희씨, 김과수씨, 정진호씨, 김동준씨, 이혜리아씨, 신빈아씨, 이정재씨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뒤로 살짝 붙여주시고요. 네, 인원이 많은 만큼 살짝 몸을 밀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예,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서서 왼쪽부터 바라봐주시고, 이정재씨가 살짝 앞으로 나가주실까요? 이정재씨, 네, 신빈아씨, 네, 살짝 앞으로 나가주시고, 네, 우리 여의도의 어벤인저스라고 벌써부터 불리는 리벨입니다. 우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보자가 손돌고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자가 화이팅! 네, 이번엔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보자가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측 끝까지 한번 바라봐주시고, 이번에는 인원희씨가 살짝 앞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자가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열기가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대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연출을 맡으신, 오늘 굉장히 멋있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곽정환 감독님 오시고, 단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감독님 수급빛이 아주 많습니다. 네, 감독님. 네, 무대 중앙에 서주시죠. 예. 아, 중앙에 서서, A 센터에 서서. 우리 김 박수씨가 꺼져야 조금 내십니다. 네, 좋습니다. 감독님까지 모두 합류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나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인정재씨 살짝 앞으로 나와주시고, 왼쪽부터 보자가 하나, 둘, 셋, 화이팅! 감독님과 함께하는 화이팅이란 또 의미가 뜻깊죠? 정면을 바라봐주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음으로 우측 바라봐주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출연자 여러분, 감독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얘기하셨다가, 테이블이 세팅되는 대로 우리 공식 인터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